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리의 초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극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일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함을 미야마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에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오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요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을마를 연부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근침을 받게 하고 또 에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이를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응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이수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너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벌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이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도로베나와 도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부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슨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블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네일을 권하노니 너희가 비온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과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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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